네 1일이 지났어요 이렇게 굳었거든요 이제 이것들을 떼 볼게요 네 우선 큰 것부터 뭔가 얘도 한번 제가 살짝 떼어봤는데 괜찮더라구요 얘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붙네요 그러면 귀에 손을 잡고 붙어 붙어요 얘는 해봤으니까 이번엔 다른 거 제가 한번 요거랑 요거를 같이 해볼게요 떼기가 어려워요 얘는 아까 제가 떼놔서 쉬운건데 그리고 그리고 제가 제가 그래서 여기도 잘 보이시나요? 여기 두개 붙였어요 이것도 잘 붙었네요 제가 있잖아요 온라인에 타다가 요거 하고 툴로 만든거 하고 가는데 떨어졌면 어디갔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하트 네 이렇게 해봤어요 오바드한테 기대가 되는 이렇게 말할게요 이렇게 말할게요 이렇게 말할게요 이렇게 말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피키마우스 피키마우스 이번 한번 해봤어요. 이번 풀 다시 붙여서 이렇게 재고용하실 수 있습니다. 안 잊어버리시면 풀이 재때기가 힘들긴 해요. 그래서 얘는 모양이 쓰러지지 않아서 좋아요. 위에다가 제가 뭘 그려볼게요. 원래 그려지? 네임펜 좀 두껍지만 한번 해볼게 흠 좋았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임펜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자, 이렇게 해봅시다. 너무 이상한데? 왜 이렇게 안 끊어지지? 좀 이상하게 됐고요 얘는 지금 만드는 이상한 그녀를 하나에는 제 이름 적자 쓸거야 히트 안 떼죠? 안 떼죠? 안 떼죠? 안 떼죠? 안 떼죠? 안 떼죠? 이렇게? 이쁘게 예뻐요 이제 스마일 하고 음 요거는 제가 뭘 해볼거냐면 이게 조금 변하기라 근데 좀 아깝다 별로 부서졌어요 블러스 작품 역시 제가 일단 그 부서일이 없어서 뭔가 이렇게 가지고 여기 위에 올려놓고 글루로만 돼 여기 위에 올려놓고 여기 위에 올려놓고 여기 위에 올려 여기 위에 죄송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붙였어요 붙으면 되게 힘드네 이렇게 붙을 게 집으로 찰∑ 둘이 진짜 진짜 예쁠 것 같아 민아주 오늘 여기까지만 해보시오 고생하셨으면 안녕